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달걀탕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2엑스 계란 2개 있구요 아 달걀 달걀 계란 오늘 양파는 하프 어니언 양파 반개만 쓸 거에요 2클로프스 갈릭 마늘 2쪽 하프 에이셔년 대파 반대 파프리카에요 냉동실에 얼려 두었던 파프리카 포망 섞어 놓은 거에요 로즌 레드벨페퍼 그린벨페퍼 능스 있구요 이건 달걀 비린내 없애줄 비니걸 식초에요 포테이토스타치 감자전분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 있구요 그래브씨드오일 코도씨유 소이소스 양조간장 화이트슈거 설탕 소스 소금 그라운드 블랙페퍼 고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채소부터 파프리카는 어렸을때 이렇게 손으로 부셔서 파프리카는 향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디든지 들어가면 음식이 고급스러워져요 한줌 놔주시구요 양파는 양파는 오늘 반개 쓸거에요 뿌리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하시구요 하프 이렇게 두척 반 이렇게 0.5cm 간격으로 갈짐해주시구요 0.5cm 스코어 돌려서 찹스 뿌리 부분은 버리시구요 긴건 잘라주시구요 이렇게 해서 토마를 끓지 말고 살짝 모은 다음 이렇게 칼을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토마를 안 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험하네 이렇게 하고 갈릭 마늘도 잘 이쪽은 칼을 얹으시구요 체중을 실어서 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잘 으깨져요 이렇게 해서 찹스 다져주시구요 한 번 더 꾹꾹꾹 파프리카랑 같이 놔주시구요 그리고 레이쉬는 대파는 반대에요 팝 팝 이렇게 해서 돌려서 찹스 이렇게 다져주세요 꾹꾹 다져졌으면 달걀 이제 달걀을 풀어보겠습니다 달걀은 이렇게 휴지를 옆에 놓으시구요 톡톡해서 다른 접시에 깨서 싱싱한가 확인하고 넣어주시구요 또 이렇게 톡톡 이렇게 넣어주시구요 달걀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소트 소금이에요 소금 쿼들 1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구요 식초에요 달걀 비린내 없애줄 식초 비닉을 1티스푼 넣어주시구요 달걀 노른자부터 터트려주시구요 앞뒤로 저어주세요 소금 소금이 잘 녹을수있게 희 좋은거 보다가 이렇게 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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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잘 풀어져요 이렇게 잘 풀어졌으면 옆에 가시구요 너무 많이 안풀어도 돼요 이제 네비스트 페인을 얹으시구요 썰어놓은 메이시아니언 대파 넣어주세요 여기에 그레이프쉣 오일 포도씨유에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구요 이제 불을 켜시구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구요 스탈프라이 스탈프라이 3분 3분정도 볶아주세요 3분정도 3분이 지났습니다 파에서 기름이 향이 우러났으면 파에 향이 기름에 우러났으면 이건 핫페퍼파우더 고춧가루에요 1티스푼 넣어주시구요 살짝 저어주시구요 타기전에 썰어놓은 양파 파프리카 마늘을 넣어주세요 어니앙 갈릭 레드벨페퍼 썰어놓은 양파 3분정도 볶아주세요 드림미닛 3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투명하게 잘 볶아줬으면 여기에 이런 설탕이에요 맛을 살짝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1티스푼 넣어주시구요 양파가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잘 섞어졌으면 여기에 양조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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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티스푼 2티스푼 넣어주시구요 양조간장 양조간장 간장을 약간 캬르멜화시켜주세요 이렇게 해서 1분정도 볶아주세요 1분정도 1분이 지났습니다 간장의 향으로 났으면 찬물이에요 200ml 200ml 컵으로 2컵 2 2 2컵 넣어주시구요 2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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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정도 끓여주세요 3분이 지났습니다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포테이토스타치 감자전분이에요 감자전분 감자전분 2컵 반 테이블스푼 1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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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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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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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컵 풀기 전에 먼저 간을 봐야되요 간을 약간 싱거워요 약간 싱거우면 소트 소금이에요 소금 하프 반 티스푼 한 번 넣어보시고요 잘 저어준 다음 또 한 번 간보시고요 달걀에도 간이 있지 달걀 살짝만 더 한 꼬집만 더 넣을게요 한 꼬집 더 넣어주시고요 반 티스푼 조금 더 넣으면 돼요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넣어주시고요 이제 전봉가루 전봉 물 푼 거 이거 금방 가라앉아요 한 번 조져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조금씩 넣으면서 농도를 막아가면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너무 걸쭉해도 안되고 반 티스푼 다 넣으면 되겠네요 잘 끓여주세요 살짝 농도가 났으면 잘 끓여주세요 잘 끓여주신 다음 전분이 익을 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 1분 1분 정도 끓여주세요 전분을 너무 많이 불었나봐요 물을 한 반컵 정도 더 넣겠습니다 전분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너무 골죽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보글보글 끓여주세요 1분 정도 끓여주세요 1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풀어놓은 달걀 살짝 가장자리부터 살살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1분 1분 끓여주세요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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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습니다 턴오오프 불 끝이고요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부드러운 달걀탕 다 됐습니다 살짝 담아 보겠습니다 고춧가루 손으로 소금 뿌려주세요 달걀탕 다 됐습니다 에그 숲